설명서가 없었고 다른 사이 만든 걸 보면서 칠해하면 참 니같은거 고생한다 진짜 키트를 내면 설명서를 잘 내줘야지 위에 상판쪽은 아예 설명서 자체가 없으니 참 이게 뭐야 이게 칠한 삶은 고생하라고 그러고 응 그렇죠 마음이 안되는데 일단 칠해봐 칠해보고 나서 나중에 녹색이랑 계속 바꿔주면 되니까 제가 이제 뭐다 칠해보는 중 너무 세게 나온다 쪼이고 왕창 조여서 제일 가까이에 가야돼 엄청 가까이 가야되 그래야 라인이 그어져 방금 그어진거 봤잖아 네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